이곳에서 꿈을 펼치기로 결심한 계기가 있었습니다. 청년 공작소의 장점은 무상 임대뿐만이 아니었는데요. 굉장히 쾌적한 환경에서 스튜디오와 영상 장비를 대여를 할 수 있게 마련해 주셨어요. 그래서 그 점을 가장 활용을 하고 있고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. 서로 다른 꿈을 가진 청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함께 나아간다는데요. 이것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이유가 있어요. 첫 번째로는 청년들이 창업하는데 제일 필요한 게 공간이잖아요. 그래서 청년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도록 공간을 제공하고 싶었고요. 두 번째로는 청년들이 가진 재능을 가지고 사회에 기부하는 형식으로 해서 지역사회에 환원하려고 합니다.